안녕? 나는 금쪽이라고 해. 나는 말하는 코끼리야. 아, 안녕? 나는 금교준이라고 해. 자은이 5반에 살고 취미는 불룩하는 걸 좋아해. 아이, 귀여워. 안녕? 안녕? 너 이름은 뭐야? 아, 진짜로. 먼저 물어보자. 우리 같이 얘기해 볼까? 엄마, 아빠, 오빠, 우리 가족 다 좋아. 어머나, 배려심 많아. 상처받을까 봐. 오빠랑 맨날 같이 다녀. 친구들도 없고 답답할 때도 제가 좀 참아줘야죠. 누구세요? 참고 챙겨줘야겠다. 아, 세상에. 응. 아, 나. 아, 나. 물아, 배워라. 물아, 배워라. 물아, 배워라. 자, 먹어 봐, 오빠. 아주 맛이 끝나질 걸? 맛있어? 어. 또 마음 아프다, 또. 동생뿐이다, 진짜. 그럼 어떨 때 속상해? 동생이. 나 머리 깔고 뭉갤 때. 그치. 아팠을 거예요. 나, 아빠 있어. 아, 좋아. 안아, 나가. 뭘 너한테도 그래야. 니가 어마스럽게 하잖아. 아, 이건 진짜 속상했어. 진짜 억울할 거예요. 넌 참 귀엽게 생겼다. 넌 어떨 때 속상해? 등교훈이 울 때마다 나는 속상해 난 촉수반이라서 아직 마음도 아프고 말도 잘 못해서 아직 촉수반이야 등교훈도 힘들잖아 저도 그 마음도 몰래고 나도 엄마, 아빠를 이 회에서 뭐 도와주고 싶잖아 그 일이 너무 어려워서 잘 못했어 응 아이고 점점 일심해지고 못 부려서 달고 있었구나 아... 달고 있었구나 본인은 또 얼마나 힘들까요 아... 세상에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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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